IMC 글로벌 회사는 재정거래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는 킹스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현실화 세계로 인프라를 만드는 킹스 프로젝트를 같이 참여하는 한국 총 마케팅 회사입니다. 지금 현재 4차 산업이 핫 이슈되고 있는데요. 거기에 저희 또한 그거에 못지않게 열심히 킹스코인과 같이 협업해서 4차 산업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회사는 직원 한 20명 정도가 새로운 길을 찾고 있고요.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.